이 댁에 최천준 도령을 만나러 왔소. 도련님은 누구 친구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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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여보내주시게. 그 친구 내 손님이야. qué? 끝 끝 너무 아리다 왜 이런 소원을 말한 거냐? 도련님한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? 그냥 궁금해서요 워낙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난 남다르지 않다 내 주위 보통 애들과 같아 이걸 다 보고 쓰는 게 평범해요? 열일곱에 장어 급증한 게 보통 사람인가? 도련님은 남다른 인간 맞아 아니야 남다르지 않다고 나도 실은 북친다 뭐? 나 아버님 몰래 기방에 가서 북치고 노래한다고 비밀이지만 네 아기네 진짜 취미다 아무래도 이거 운명적인데 어? 난 비밀은 아니지만 나도 춤춰요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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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